여기서 돌아가신 줄 알고 계세요. 여기서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.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.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실록에는 1457년 10월 24일 사흘의 명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냥. 예 또 실록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스스로 목을 들여서 내로써 알게 되시죠. 그러면 여기 영월에 보고 들으셨던 분들의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. 안고는 있습니까 사흘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있어요. 금부도상 왕방이요 이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. 제가 그래요 그랬어요. 여기가 약을 가져왔어요. 참나 이제 보내봤는구나. 오늘 다 왔네. 금부도상 왕방이요. 비도 오고 사약 가져왔고. 박사장님 친구. 나 박사장 그때 안 사는 거. 그러니까요 친구도 오고. 그때 뭐 어디 왔나. 뭐 뭐. 선생님. 저기서. 저기서. 우와. 누워서 보던 거예요. 임금님이. 아니 다른 소나무들은 다 서 있어요. 우와. 소나무도 누워있어. 누워있어. 이야. 신기하네. 아니 이거 뭐 눕히지 않고 오세요. 어? 아니 어떻게 나무가 한 그루가. 한 그루가. 한 그루가. 아는데 이게. 아무리 빼. 이게 뭐야. 어떻게 이렇게 빼낼 수도 없지 않아요? 아니 이게 한 그루야 한 그루. 난 열. 이것도 몇 백 년 됐던 사람인데. 진짜 멋있다. 이게 끝내준다. 달팽이 호텔 참 대단하네. 달팽이 호텔 역사 순례가 있네. 별 5개짜리 호텔 맞아. 수준이 있잖아 호텔이. 별 5개짜리 호텔 맞아. 수준이 있잖아 호텔이. 우와. 우와. 야 이구나. 이거 유지하려면. 우와. 이 나무인가 본데. 우와. 저기 울타리 안에 있네. 진짜. 오 대단하다. 우와. 천연기념물이다. 우와. 대단하다.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다여 볼관. 들었다여 소리음. 관음. 관음성. 이게 한 6변 년 되니까. 대단하다 정말. 대단하다. 와 6변 년을. 우와. 진짜 많은 걸. 보신 분 아니에요 이 소나무가. 이분은 모든 걸 보셨겠지. 아 맞아. 진실을 아는. 야 그래도 경기씨 대단하시네. 왜요? 사육신을 다. 생육신 아니 생육신? 생육신은 잘 몰라요. 생육신은. 사육신. 박사장 때문에 안다니까. 박사장님. 박사장님. 아 여기구나. 방향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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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뭡니까? 이 돌이. 방향탑. 그때 그 돌인가? 네. 아 진짜 이쪽이 완전 절벽이에요. 절벽이고 이쪽이 방향이 서울 회사 이거죠? 여기 계신데. 여기 오셨는데. 나를 그렇게 그리워왔구나. 민정이를 그리워하면서. 왜 이제 왔네? 민정아. 나도 그렇게 그리웠다네. 난 이 먼 길을 사약을. 사약을. 비가 와가지고 8일 걸렸대요. 나는. 그래서 왕방 연연이 여기 사약을 내리고 산에 올라가서 굶어 죽었어. 왜? 그 죄책감 때문에. 아. 저희가 어명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안 되니까. 네. 어명은. 받들고. 받들고 본인이 굶어 죽었다. 산에 올라가는 거. 죄책감 때문에? 아니 우리 다리평이가 어떠래 손님으로 왔잖아. 이거 하나 때문에 온 것 같아. 단정에 사약을 들고 오신 분이야. 배역을. 너무나 절묘하잖아. 어? 그러니까요. 아이고 웃겨. 아이고 가오. 잘 있어. 아이고 웃겨라. 이야 진짜 그 천의 요새에다가 유배지를 만들어 놨다. 잘 믿는 dig. 공식으로 둔 rupees 죽pent ak Sshol, 사라붙. 음... 잠시. 정작이 도 제가 1개 도와줄게요. 精으ono. 내가 하나가 더 산uous divingб릴 nh Р으니 Wow. 서로 지어줘서. 내가hingole 하나다 oder지는 razhtead을다가 여érer 빙arlos. 내가 나오는 건가요? 야興식, thanking 반 dobba. 여러분 안녕하세요.